세마님의 음란한 과거시절 옛날 한양 땅에 평생 남을 속이고 등처먹고 살던 사기꾼 사내가 있었어요. 사내는 크게 한탕하려 조정의 고관대작들까지 상대로 사기를 치다가 결국 꼬리가 밟히게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돈 한 푼 없이 한양을 떠나 먹고살 길을 도모하자니 입만 놀려 먹고살던 그가 밭을 일구기도 싫고 농사를 지을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글공부를 하여 과거를 볼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기에 고민하던 끝에 어느 지방 마을에 꽤 유명한 사찰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워낙 언변이 화려하고 건무술수가 능한 자라 몇 해 지나지 않아 사찰 내에 자신의 세력을 만들고 주지를 몰아내고 자신이 그 사찰의 주지자리까지 차지하게 되었어요. 주지가 된 사내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을의 왕래를 자주하며 마을의 유지들과도 친분을 유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마을에는 마을일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마을의 수장격인 세 사람이 있었는데 세 사람의 성은 각기달라 박씨와 이씨 그리고 김씨 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내는 이 세 사람과도 친하게 지내며 수시로 그들의 집을 드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인들과도 두터운 친분을 쌓을 수 있었어요. 하루는 주지 노릇을 하고 있는 사내가 세 유지의 부인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였어요. 소승이 만드는 두부는 맛이 아주 특이하지요. 그래서 소승이 세 부인을 위해 특별히 두부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무날 소승의 절까지 오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다면 소승이 직접 준비해 올리도록 하지요. 세 부인의 의향은 어떠하십니까? 세 부인은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에 모두 좋다고 대답하였고 특별히 자신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는 주지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그리고 절을 찾아갈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어 세 부인은 함께 사찰을 찾게 되었고 주지는 세 부인을 맞이해 법당으로 안내하였어요. 무릇 절에서 먹는 모든 음식은 반드시 먼저 부처님께 공양을 드린 다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 부인께서는 먼저 부처님께 예를 올리시지요. 세 부인은 주지의 말대로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합장하고 절을 올리고 나니 중이 다시 세 부인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절에 두부를 드시려면 부처님께 베레를 올리는 것과 함께 평생 숨기고 있던 일을 부처님께 모두 낱낱이 고해야 합니다. 두부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두부를 드시게 되면 복이 넘쳐나겠지만 만일 숨기고 있는 일을 제대로 고하지 않고 지저분한 마음으로 두부를 먹게 된다면 평생 화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세 부인은 서로의 얼굴을 돌아보며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때 불쌍히 있는 곳에서 엄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세 여인은 듣거라.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일을 모두 알고 있으니 숨김없이 내 앞에 털어놓아야 몸과 마음이 깨끗해질 것이니라 사실은 사기꾼 사내가 미리 젊은 중 하나를 불쌍 뒤에 숨겨놓고 그에게 이리하라 지시한 것이었어요. 순진한 세 여인은 이것이 진정 부처님의 음성으로 굳게 믿고 크게 놀라 어쩔 줄을 몰라 안절부절하고 있었어요. 어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서 숨겨오던 사실을 부처님께 고하지 않으면 부처님께서 크게 노하십니다. 주지가 엄한 재촉이 계속 이어지자 여인들은 할 수 없이 마음속에 비밀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어요. 먼저 박시가문의 부인이 망설이다가 이내 이야기를 시작하였어요. 저는 시집 오기 전 처녀 시절에 끌어오르는 춘홍을 다스리지 못하고 옆집 총각과 매일 집 뒤편의 숲속에 들어가서 맨살을 맞대고 즐기게 되었나이다. 모친이 이 일을 알고 그 총각을 마을에서 멀리 내쫓아 입막음을 하고 시가엔은 그 일을 숨긴 채 급히 혼사를 진행시켜 혼인을 시킨 것입니다. 제가 평생 숨겨온 비밀은 오직 이것 하나이옵니다. 그러자 불상 뒤에 있는 젊은 중이 주지의 지시대로 목청을 가다듬고 이야기했어요. 그래 알겠다. 네 이미 다 알고 있었느니라. 과연 정직한 여인이로고. 박시가문의 부인이 물러나자 이번엔 김시가문의 부인이 불상 앞에 나아가 입을 떼었어요. 소희는 시집 오기 전 같은 마을에 살던 이웃의 오라비처럼 친하게 지내던 사내가 음양의 이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유혹해 말하기를. 여자가 나이가 들어 시집을 가려면 반드시 운후를 즐기는 요령을 터득하고 가야만 신랑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라 속이고 저에게 잠자리 연습을 해야만 첫날 밤 잘 견딜 수 있다고 꾀어 저를 범하였습니다. 소희는 그때 모든 처녀들이 그렇게 연습을 한 연후에 시집을 가는 줄로만 알고 그 사내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시키는 대로 옷을 벗고 몸을 합쳐 화내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아프기만 하고 아무런 재미도 느끼지 못하였다가 매일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다 보니 점점 감흥이 잃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일은 혼인 전날까지 계속되어 싸웁니다. 제가 숨기고 있는 사실은 오직 이것뿐이옵니다. 다시 불상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직한 여인이로다. 그 사실 또한 네 이미 알고 있었느니라 마지막 남은 이시가문의 여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소희는 처녀 시절 순결을 중시 어기고 사내를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어 앞에 두 부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집을 온 후에 남편의 친구가 허물없이 집에 드나들며 스스럼 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 날 저를 유인의 정을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남편 친구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출산한 것이 지금 기르고 있는 아들이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로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은 남편이 자신의 친구를 너무 믿고 저와 가까이 지내게 한 탓이지 순전히 소인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불상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의 말도 맞도다. 그 일 역시 내가 모두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실을 고하니 너의 마음도 이제 깨끗해진 것이다. 새 부인의 과오를 모두 듣고 난 주진은 음흉한 웃음을 짓다가 표정을 바꾸고 근엄하게 이야기하였어요. 부인들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부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네 이제 이 사실들을 모두 알게 되었으니 남편들에게 모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 아십시오. 부인들은 크게 놀라 제발 남편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애거라였어요. 이에 주진은 이야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인들을 한 사람씩 차례로 방에 들어오라 이루고는 온갖 기교를 부리며 그간 응축되었던 모든 정력을 발휘해 마음껏 새 부인을 농락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부인들은 주지의 요청으로 때가 되면 사찰에 한 번씩 오게 되었고 그때마다 부인들에게 큰 시주를 부탁하여 사찰을 크게 지었다고 하네요. 저런 사이비 집단이 옛날 시절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계속 남아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지만 사람 사는 곳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나 보네요.